오시겠어요, 좀? 약간 옛날 컨셉이지만 일단 소품들 좀 일단 착용하시고 진짜 유치뽕이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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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껄당하고 제가 물에 빠지면 되니까요 나는 어떻게 해요, 나 못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, 이게 왜냐면은 아니, 이게 무슨 순하지 않게 하는 거야, 내가 일부러 보통 벗기고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, 쟤가 아니, 뭐야 이게 진지하게만 좀 있어주면 돼요, 그냥 표정을 딱 짓고 이야, 이게 방송에 나갈려나 모르겠다 이게 뭐야, 이게 지금 이게 뭐야, 진짜 굉장히 진지한 표주로 바다의 사나이인 양 표지를 좀 취해줘보세요 이게, 이게, 이게 작품이에요, 사진이? 아니, 그럼 아, 좋아,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아쉬운, 아니, 잠깐만 조금 아쉬운데 자, 알았어, 다 끝났어 비눗방울 안 날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비눗방울 안 날려 금방 나름대니까 아니, 그럼 저거보다 낫잖아 난 가득 찍어서 뭐하니, 내가 살기고 먹고 이번에서 끝내는 게 낫잖아 내가, 내가 원장이야, 지금 들어가면 들어야 돼 가고 싶어?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 빼가 찍어서 올리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 왜 그 화합을 내 얼마나 좋아할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, 이래 들어갈까? 이거 팔 손님들이 샀는데 야, 이거 뭐 하면 돼? 이거 할게, 할게 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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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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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왜 음악이 나오냐? 잘못 사신 것 같은데요? 음악이 나와? 저 물방을 하나 찍으려고 저리 나와요 아니지, 아니지 봐봐 네 아, 그렇게 해, 오케이, 오케이 빨리 찍읍시다 원, 투, 스리, 포 코가 일자로 됐어요? 잠깐만, 잠깐만 드랙을 주세요, 어떻게 앞으로 갈까요? 그게 총이 보이면 안 돼 총이 보이면 사진 값어치가 없어져 거품이 안 보이면 있고 야, 그리고 거품이 앞으로 나와야지, 앞으로 진지하게, 그 대신 빨리 해봐 너 앞에 보면서 쏴야지, 태관아 네 얼굴로 이렇게? 야, 진짜 여기서 뽑아야 돼, 하나 빨리 찍어, 줬어, 줬어 얼굴 앞에 보면 안 되고 야,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, 말이야 너무 추워 아빠들의 고뇌 이런 걸 담으라, 뭘 그래 아빠들의 고뇌를 담아 이 음악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웃지마, 웃지마 자, 진지하게 봐야 돼 됐지? 자, 눈 좀 크게 뜨고 갑니다 됐습니다 형, 언젠가 있어야 돼 거품 다 쏠 때까지 야, 들어와 오징이 들어와 거품이 너무 들어와 눈 들어와, 눈 크겠다 형, 거품이 야, 지금 너무 예뻐 거품이 나한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야, 총, 총 모여, 총 모여 총 모여 야, 눈을 닦지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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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나왔어